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요즘 앨범 1강 활동을 접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끼리 휴식을, 활동 기회를 못했던 휴식을 운동을 보면서 아신들 운동을 보면서 열심히 쉬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뜻 굉장히 상퇴해 보입니다. 잘 못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팬 여러분들이 사실 한 번에 만나뵙고 싶거든요. 한꺼번에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한 분 한 분 그래도 인사를 좀 나눠주실 수 없나 싶습니다. 네, 윤재영부터. 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을, 하늘을 드러보게 되었는데 보고싶었죠, 여러분들? 네! 저희도 너무너무 보고싶었어요. 네, 너무 성공했어요. 저는 아스트로에서 랩투명이었습니다. 네, 윤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을 리더를 맡고 있는 진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과 모잉퀄을 맡고 있는 차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이쁜 애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여기가 우리 국산 우유의 우실성을 알리는 자리거든요 어떤 분이 우유를 제일 사랑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멤버들은 일단 아침에 폼플러스트를 먹기 때문에 폼플러스트와 첵스토프를 먹기 때문에 우유를 크게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은우우라는 친구가 카페를 가면은 항상 카페라떼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뜻한 우유를 달짝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사랑할지 그래서 키눅두고 얼큰 후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어요? 어릴 때 자주 먹는 건 아니고 학교 급식 있잖아요 우유 하나씩 넣을 때 그때는 그건 키눅이 형은 다 먹었어요 또! 또 어떤거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엄마랑 엄마랑 밥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려가지고 우유 있죠? 어? 우유랑 이렇게 바람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밥이나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우유가 있었어요 오 맞아요 근데 키가 안 커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직 남았으니까 그냥 그 먹은 노력이 나중에 좋지 말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앞으로 더 많이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엠제인께서는 뭐 운동 전동 사시잖아요 이 우유가 도움이 될까요? 아 우유를 먹으면은 사람이 해피해져요 아 네 왜냐하면 사람이 해피해져서 사람이 해피해져서 하루에 한 대씩은 꼭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놈과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유를 생산하시는 분들 어렵거든요 네 그때 우리 우유가 케이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해주세요 케이지밀크, 케이지밀크 사랑하다는 말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접? 네 일단 여러분들 우유를 드실 때 우유에 들어가 있는 마크, 케이지밀크 마크를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려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나스로도 우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우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렇게 했단 듯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무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미가 부러워?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무대 차이 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실력부터 마무리라는 저희 오직 타이틀 미가 부러워? 이제 프레이디 섹스 프로인데요 바람처럼 부러운 사랑이에요 눈 좀 빠져버린 저희 여섯 남자들의 그렇죠 솔직한 감정과 적극적인 표현을 노래로 담은 가사로 담은 노래이니까 네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 네 자 그럼 안녕할까요? 네 아스트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콤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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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